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테마 10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의 제안과 성장관리계획구역에 대해서 하는데 이 성장관리계획구역은 이번에 시험의 법이 바뀐 내용이 들어갔기 때문에 시험의 출제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그 부분 중심으로 하고요. 개발행위 제안도 만만치 않게 시험에 잘 나옵니다. 개발행위 제한요건을 정리하고 성장관리계획구역은 종종의 성장관리 방안이 개정되었어요. 옛날에 종종의 성장관리 방안이라고 했는데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좀 개정됐기 때문에 같이 보도록 합니다. 개발행위 제한요건에 대한 얘기부터 이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개발행위가 전번주에 우리가 개발행위 전번 시간에 개발행위 배웠잖아요. 개발행위에 대해서 특수한 지역에 대해서는 제한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지역을 개발하게 되면 도시계획이 들어오는 지역에 대해서는 아깝잖아요. 아깝기 때문에 일정한 기간 동안 유예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예하는 부분에 대해서 연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한권자는요. 특징이 국토교통공장은 시도이사인데 허가권자랑 제한권자가 달라요. 국장과 도시사가 들어가죠. 그럼 허가는 누가였었죠? 특광특특시군이었죠. 제한은 플러스 알파로써 국장과 도시사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국장과 시도이사시장권서는 담에 해당한 지역으로써 도시군과의 일상 특혜의 필요하다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니까 국토교통부 할 때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그 다음에 지방 같은 경우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이래야 해서 기다려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제한할 수 있다. 유예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이제 재미있는 건 뭐냐면 어느 지역이 보통 아깝다는 지역은 땅이 아깝다. 아깝다면 몇 글자죠? 3글자니까 13년이에요. 13년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다려 달라는 지역이 있어요. 기다려 달라. 몇 글자죠? 5글자잖아요. 그래서 3 플러스 2로 가요. 그럼 최대 5년까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기구는 연장이 가능한 지역이 있고 연장이 불가능한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주의할 것은 연장할 때는 연장이 가능한 게 3개가 있는데 연장이 가능한 건 기다려 달라는 데 연장 시는 심의가 없어요. 왜 심의가 없냐면 이제 개발이 제한 지역이잖아요. 그러면 심의하는 기간 동안 다 허가를 다 빠져 버리기 때문에 블랭크에 구멍이 난단 말이에요. 구멍이 나서 연장 시 심의가 없는 이유는 연속성이 있게 하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3, 4, 5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심의를 거치지 않고 1에 한해서 2년의 기간 동안 연장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럼 이제 1, 2, 3부터 보겠습니다. 1, 2번. 아깝다 그랬죠. 그래서 녹취지역. 녹개수야. 청산이는 벽개수. 나는 녹개수. 계획관리 지역에서 즉 개발 예정 지역에서 수목이. 나무가 엄청나게 많아. 그래서 녹개수라고요. 녹개수. 녹개수야. 녹개수인데 녹개수에서 수목이 집단하면 나무가 많아요. 조수는 뭐예요. 새, 조, 짐승, 수예요. 그러니까 토끼가 있고 또 뭐가 있는 거예요. 꿩이 있는 지역이야. 그리고 서지카노 지역 또는 우량농지라는 건 뭐예요. 방울토마토 씹으면 머리통만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렇게 잘 기름진 땅이면 이런 땅에다가 건물을 지면 아까워 안 할까. 아까우니까 그 건물 일정을 유예를 좀 하는 겁니다. 개발행위나 주변의 환경, 경험, 문화재 등이 손상의 오염대 우려가 있는데 제가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수학여행, 수련회 이런 데를 갔었어요. 근데 경주라는 데를 갔었거든요. 경주에 불국사가 있어요. 근데 그때 보통 어린아이들이 처음에 술을 배우는 게 고등학교 수학여행 이런 데 많이 가잖아요. 그러면서 술을 배우기도 하거든요. 친구들끼리 또 일찍 아버지한테 술을 배운 친구들이 술을 갖다가 숨켜서 와요. 근데 이제 바로 수학여행 가기 전에 소지품 검사를 한번 싹 하면서 선생님들이 다 털어서 드십니다. 갖고 와요. 그러면 이제 없잖아요. 술하고 담배. 근데 구하려고 하는데 불국사가 갔는데 없어. 불국사 근처에 뭐예요? 가게가 없는 거예요. 왜? 불국사 옆에 가게 있으면 엄청 잘 됐을 거예요. 왜? 거기 놀러 갈 애들 전부 다 뭐예요? 술, 담배 다 뺏겼는데 거기서 보충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안 되는 이유가 그 지역에 세븐엘레븐이나 GS25시가 없는 이유는 불국사가 유네스코 선정 문화재입니다. 세계문화유산 등재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에지프트에 피라미드 있어야 없어요. 피라미드. 에지프트에 피라미드 있죠. 피라미드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 피라미드 옆에 스타벅스 같은 거 있으면 영화도 못 찍고 문화재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에지프트의 피라미드 옆에 바깥에 이렇게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에지프트에 피라미드가 많을까요? 우리나라에 피라미드가 많을까요? 우리나라에 더 많아요. 불법 다단계 피라미드.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피라미드. 여러분들 다이아몬드 달 수 있어요. 하는 거 있잖아요. 사파이어 갑시다 하는 거. 옥장판 팔면서. 근데 이게 유네스코 선정 문화재가 되기 때문에 스타벅스가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파라오 옆에 없다. 파라오 옆에 스타벅스가 없는 거예요. 대체 거기까지 이해 가실 거예요. 좋아. 그래서 이런 데는 이제 문화재 같은 것들이 오염되고 있으면 아깝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호남에서는요. 자 보세요. 자 그러면 여기서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라는데 이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중요한 게 뭐냐면 어느 동네가 지구단위 계획하고 비슷한 거야. 그러니까 어느 동네가 그린벨트가 풀렸어. 그린벨트가 풀렸으면 뭐야. 도로, 학교, 공원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땅 주인들의 땅값이 폭등하니까 거기서 도로 설치 비용을 땅 주인들한테 부담하는 지역이 기반시설 부담구역이에요. 난개발 방지학에서. 지구단위 계획 구역도 마찬가지죠. 어느 동네가 도시계획이 완화가 됐어. 그럼 뭐야. 기다려 달라고 했잖아. 그래서 기다려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 하는 지역. 그 다음에 자 보세요. 도시군 기본계획 또는 도시군 관리계에 수입하고 있는 자 있는 지역에 있는, ING지. 영어로 ING. 자 ING인데 지혜로써 도시계획이 변경되는 거야. 그러면 도시계획이 변경되면 용도지역이 바뀔 거 아니야. 용도지역이 바뀌면 뭐가 달라지? 기준 면적이 달라지잖아. 주상생자 1만, 공간농 3만, 보존보존 5천. 이게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해봐요. 도시계획이 변경되면 학교나 도로가 들어서는데 함부로 허가를 해줬다가는 뭡니까? 이게 학교 부지로 바뀌게 되면 그 주택에 대한 가격도 누가 내줘야 돼. 공공수용자가 땅값 플러스 뭐야? 땅값 플러스 뭐까지 해야 돼? 건물값까지 물어줘야 되니까 기다려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외우실 때는 ING잖아요. 여기 ING 그러면 호남 사투리가 있어요. 아따 기다리기 겁나 지루하징. 아따 겁나 기다리기 지루하징. 그죠? ING 진행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렇게 외우시면 다행이 시험에 잘 나오니까 기억해 놓으시고. 개발밀도관리구역은 개발의 허가 제한지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깝다 13년. 기다려 달라 5년. 그래서 이 3, 4, 5는 연장이 가능하고 1번과 2번은 연장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시험에서 구별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한 절차. 제한 절차는 뭡니까? 심의를 하고 의견을 듣고 하게 됩니다. 개발의 제한의 고시. 고시라는 게 뭐죠? 알려주는 걸 고시라고 하는 거죠. 국토교통의 지도회사 시장군수는 땅을 사는데 이게 개발행위 제한지역인지 아닌지 모르고 사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 그러니까 국토교통의 지도회사 시장군수는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하고자 할 때는 미리 제한지역, 제한사유, 제한세상행위, 건법 등으로 고시한다는 건 뭐야? 알려준다는 얘기예요. 고시 공부한다는 게 아니라 알려주는 거고 사람들이 알려줘야지 이 땅을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 판단하잖아. 그러니까 토지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겠다. 그 얘기고요. 개발행위 허가 위반자에 대한 조치는 아까도 얘기했죠. 그러면 이제 만약에 허가를 안 받고 행위를 했다. 그러면 원상회복 명령이 있어요. 실무에서. 여러분들 제가 실무를 하다 보니까 원상회복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원상회복을 할 때 보면 안 하면 어떻게 할까요? 행정대집행을 해요. 아까 받았던 이행 보증금으로 대집행을 하거든요. 대신 집행한다는 얘기예요. 20% 있잖아요. 20%로. 대집행을 하고 그 다음에 대집행을 하고 남는 거는 반환해줘요.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우리가 내가 옛날에 이제 피아노 학원을 건물주야. 그러니까 이제 아파트 단지 앞에 조그만 건물 분양 받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피아노 학원이 있었어요. 피아노 학원 원장님이 우리가 코로나가 오다 보니까 월세를 제대로 못 내는 거야. 그래갖고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 100만 원이었거든요. 석 달에 월세를 안 냈어. 그리고 나간대. 1,700만 원이 남는 거지. 반환해야 돼 안 해야 돼. 보증금에서 까는 거야. 대신 집행한다는 건 원금 보증금에서 내가 까는 거지. 보증금에서 까고 월세 까고 남은 돈은 내가 먹어야 돼. 돌려줄대. 돌려주는 거지. 반환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감옥도 보내요. 3년에 삼천으로 모시는 거죠. 뭐하고 똑같죠? 시가화 조정구역하고 내용이 같죠.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개발의 허가 제한 부분은 굉장히 자주 출제가 돼요. 아깝다. 기다려달라. 그렇게 기억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성장관리계획구역이라고 돼 있어요. 성장관리계획구역. 성장관리계획구역은 뭐냐면 이게 뭐냐. 설명하면 지구단위계획이 형이에요. 형이 꼭 있어야 되는 건 아니죠. 형이 있을 때도 형이 없었잖아. 그럼 제가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 똑같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있어. 여기 어떤 땅이 있는데. 땅이 이렇게 있다고 칠게요. 한번 해볼게요. 형인데 땅이 이렇게 있어요. 땅이 이렇게 있는데 봐봐요. 땅이 있는데 이 땅을 우리가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할 때 어떻게 하느냐. 이 땅에다가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묶어요.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이 지구단위계획 안에서 뭘 하죠? 지구단위계획을 짜죠. 이렇게 되잖아. 근데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이제 성장관리계획구역을 먼저 묶어요. 묶은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또 뭐예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스케치를 먼저 하고 그림을 그리는 거죠. 이게 성장관리계획구역이 지정이야. 그래서 발전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성장관리계획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이 있는데 여기서 서부지역과 동부지역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시장님이 이 동네에 동부지역을 좀 개발하고 싶어 앞으로 발전시키고 있어요. 그러면 이 성장은 서부를 앞으로 발전 안 시키고 동부를 발전시키려면 이 동부지역에 성장관리 방안을 짜요. 이 동네에 성장관리 방안이 있는 지역이 난개발이 방지 될 수 있잖아. 난개발이 방지 될 수 있고 잘 할 수 있는 지역 잘 나가라는 거야. 우리 아이 중에 첫째 아이가 둘째 아이인데 둘째 아이가 굉장히 공부를 잘하고 소질이 있어. 그러면 얘를 갖다가 성장관리 방안을 짜는 거야. 어떻게 하면 얘가 잘 클 수 있을까 학원도 보내고 이런 계획을 짜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특강특득시 군수는 녹관농자야. 이게 중요해. 녹관농자. 별표 치세요. 그러니까 결국은 얘기하면 우리가 봐봐요. 성장클리닉을 하는데 나이가 70 먹으나 할아버지가 자기가 키 크겠다고 성장클리닉 주사 맞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지. 그러니까 자 봐봐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제외한다는 거야. 그러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이미 개발이 된 지역이고 녹관농자는 뭐예요? 미개발지란 말이에요. 라고? 미개발지. 미개발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개발지에 대해서 성장관리 방안을 짜는 거지. 됐죠? 네. 그러니까 시험에서는 어느 지역에 하는지가 제일 중요할 거야. 어느 지역에 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녹관농자는 뭐야? 우리가 미개발지니까 성장관리 방안을 짤 수가 있지만 계획부 지정할 수 있지만 그래서 주상공은 뭐야? 해당되지 않으니까 시험에 당연히 주상공을 놓겠지. 기출문제 형태를 보면. 자 그러면 이제 어느 지역에 성장관리 방안이 들어가냐? 개발수에 관한 무질선 개발이 진행되고 진행이 예상되죠. 즉 잘나갈 것 같은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외우실 때는 내가 다섯 가지 너무 힘들어 안 힘들어? 그러니까 앞으로 잘나갈 것 같은. 잘나간다는 표현을 쓰죠. 야 그 친구 요즘이 잘나가더라. 이게 사실은 안 좋은 용어입니다. 원래 잘나간다는 표현이. 여러분들이 보면 교도소 용어예요. 교도소 용어에요. 여러분들 교도소에 이 사람이 만약에 부모가 있고 자식이 있고 아니면 좀 집안에 돈이 많고 사기꾼인데 숨겨놓은 돈이 많으면 조급이 무슨 두목이면 면회를 잘나갈까요? 잘 안나갈까요? 면회를 잘나가잖아. 근데 부모님도 버린 고아자식이고 이런 애들이에요. 국가의 자식이라고 그래요. 법자. 법무부 자식. 실무상 법자라고. 법무부 자식이라고 그래서 아무도 돌보지 않고 오로지 나라에서 주는 것만 먹는 애. 걔네들은 못나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면회 자주 오면 뭐라 그래. 죄수들끼. 야 요즘엔 너 잘나가더라. 잘나간다는 게 뭐야. 면회를 잘나간다는 말이야. 근데 이게 사람들이 잘나간다는 표현을 그렇게 쓰는 거죠. 그런 용어들이 많이 있죠. 통상적으로. 개털이라는 용어도 많이 있어요. 개털됐다는 개털도 교도소에 가면 담요를 주거든요. 제가 갔다 와서 아는 건 아니고요. 담요를 주는데 이 담요가 오래되지 않은 담요는 이게 되게 따뜻해요. 범털이라고 그래요. 호랑이 털처럼 부드러운데 남이 덥던 거를 주잖아. 오랫동안 출소하고 그러면 나라에서 주는 건 빨아서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오래돼서 구멍도 숭숭숭하고 거칠어요. 개털 같다고. 그래서 개털된 얘기 그 개털이 개털이에요. 그래서 야 지금 범털이다 그러면 뭐야. 부자로 감옥에 들어오는 애들 범털이라고. 사기꾼 경제사범들. 개털은 뭐야. 부모님도 없고 이런 애들이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야 개털됐어 하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망했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부동산을 하다 보면 가끔 소송이 걸리는 경우가 많아요. 소송이 걸리는데 여러분 개털되지 마시고 범털되시고. 아예 안 들어가는 게 제일 좋겠죠. 재판 저도 이제 부동산 하면서 소송이 많이 들어갔었거든요. 그러니까 민사소송이 많이 있겠죠. 형사소송도 있겠지만 대부분. 그래서 벌금이나 이런 것들도 받기도 해요. 자 그러면 이제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중개사법 위반이나 이런 것들 공부하다 보면 그게 나오게 됩니다. 웃자고 하는 얘기니까. 지정 절차 보겠습니다. 특광특특시군수는 성장관리계획을 지정하나 변경하려면 누가 하냐. 특광특특시군이 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국장과 도의사가 안 들어가요. 국장이나 도의사는 안 들어가고요. 안 들어가요. 그 다음에 변경하면 주민과 해당 지방의견을 드려내며 심의를 거쳐야 된다고 했죠. 심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 왜 중앙도시계획위원에 없냐면 왜 중앙도시계획위원에 없냐면 국토교통부가 안 들어가니까 주의할 건 뭐냐면 이렇게 심의를 거치기 때문에 성장관리계획구역이나 지구단위계획이 있는 데는 심의를 안 거치는 거에요. 허가에서. 의견개시기관인데 60일. 이런 60여러분들에서 의견 주민에 의견 60일 60여러분들 특광특특시군수에게 의견을 제시해야 됩니다. 알겠죠. 그 기관과 의견을 제시하면 없는 것으로 본다. 협의. 협의는 관계부처랑 협의하는 거에요. 국방부나 군부대와 협의하니까 공무원이니까 먼저 30일. 30일. 그래서 서로를 송부하게 됩니다. 됐죠. 절차를 얘기하는 거에요. 절차. 자 그럼 지정할 때에서 규제를 따르면 되고 성장관리계획의 수리입이라고 되죠. 그러면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했잖아요. 구역을 지정했으면 거기다가 성장관리 뭘 짜야 돼요. 계획을 짜야 되겠죠. 난개발 방지역에서 이런 계획들을 짜는 거에요. 그죠. 계획을 짭니다. 그래서 특광특특시군수는 성장관리계획을 지정할 때는 구역에서 성장관리계획을 짜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장관리계획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이제 시험에 나오겠죠. 네. 네. 자 보세요. 일단 도로나 공원이 들어가야 되겠어요. 기반이 있어요. 기. 어디서 많이 본거죠. 기. 기반의 배치와 규모. 그 다음에 건. 건. 아까 제가 시험에서 중요한 게 지구단위계획이 형이라고 그랬죠. 지구단위계획이 형이니까 형하고 동생을 얼굴이 좀 닮았을 거 아니야. 형이라고 했기 때문에 거기서도 지구단위계획도 뭐야. 기하고 건이 필수란 말이야. 기건이 필수라는 거지. 기건이 필수니까 이렇게 되는 거에요.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봐봐요. 건축이 배형색선이었잖아. 그래서 건축선이 안 들어가요. 배형색선. 요거는 이미 규정인데. 자. 요 내용에서 여러분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 봐봐요. 왜 건축선이 안 들어가냐. 자 봐봐요. 높이잖아. 성장이니까 키를 키워야 되니까 높이다라고 외우시면 돼요. 그렇죠. 키를 키우니까 높이다. 이렇게 외우시면 어렵지 않게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키를 키울 수 있으니까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는 거야. 알겠죠. 그 다음에 환경관리미경관계획 들어가고 그 다음에 난개발을 방지하는 체제가 들어가는데 시험에서는 요거는 이렇게 들어간다는 정도 외우시면 돼. 그래서 이거하고 뭐하고 지구단위계획하고 비교하시면 되는 거야. 알겠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건폐료 완화라는 부분이 있어요. 건폐료 완화, 용종 완화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먼저 아셔야 될 게 있어. 자 내가 이제 이 지역에 동부랑 서부가 있다. 동부랑 서부가 있는데 지금 동부를 갖다가 개발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동부지역으로 오라고 해야 되겠지. 이리 오세요. 그럼 규제를 완화해야 돼. 강화해야 돼. 완화해야 되거든. 그러면 봐봐요. 우리가 원래 계획관리지역 뭐라고 계획관리지역에 제가 수업시간에 외우라고 했더니 관리지역에 검폐율하고 용종률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이걸 외우셔야 되는데 생각나세요. 자, 검폐율은 뭐예요. 게 100점에서 40%예요. 검폐율이. 용종률이 뭐예요. 100% 거든요. 그건 계획관리지역. 그러니까 주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예요. 일반적으로 성장관리 계획 구역이 되는 데는 뭐예요. 녹관농자라 그러지. 녹관농자인데 그 중에서도 개발 가능성이 높은 게 관리지역에서는 계획관리지역이 제일 높고요. 녹지지역에서는 아무래도 자연 녹지가 가장 개발 확률이 높아요. 그런데 일단은 여러분들 계획관리지역인데 보세요. 원래 있는데 이 동네를 규제를 완화해서 이쪽 오세요 하려면 뭐야. 내가 원래 회사에서 있었어. 월급을 갖다가 만약에 400만 원을 받았다고 치자. 그럼 보너스하고 뭐예요. 보너스랑 기본급이 올라가야지 내가 스카웃이 될 거 아니야. 알겠죠. 그럼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하니까 25%면 4분의 1이 올라가야 돼. 125%니까 원래 기본 100%에 125%가 되거든. 근데 봐봐요. 지금 계획관리지역의 검표율이 몇 프로예요? 40%잖아. 40%면 40%의 4분의 1이면 얼마지? 4분의 1이 딱 25%거든. 4분의 1이 10%인 거야. 그러니까 1이 오세요 해서 125% 완화하거든. 원래 있는 게. 그러니까 1이 오니까 50%가 되는 거고. 봐봐요. 그러니까 원래 40%인데 50%가 되면 이게 4분의 1이 10%잖아. 그럼 1이 오세요. 125% 완화 되거든. 120% 완화해요. 원래 1이 오세요니까. 그러면 봐봐요. 계획관리지역의 용적률은 원래 몇 프로야. 100%잖아. 100%에서 내가 플러스 100%에서 100만원 받던 건 뭐야. 25만원 더 준다 그러면 4분의 1이 들어가는 거야. 1이 오세요. 1이 오세요 하니까 뭐야. 이게 뭐가 되는 거야. 125%가 되는 거지. 원래 100%니까. 이거는 125%가 조정되면 뭐야. 1이 오세요가 뭐가 되는 거야. 4분의 1이니까 50%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것과 이것이 같은 거야. 왜 같은 거냐면 같이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동네에 원래는 40%인데 50%를 올려준 거고 그지. 이거는 100%인데 몇 프로. 125% 올려준 거란 말이지. 알겠어요. 그리고 1이 오세요. 1이 오세요. 1이 오세요. 그래서 오세요. 3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야. 아마 시험에서는 얘가 아마 출제 가능성이 제일 높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엄청나게 중요하다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종이 성장관리방안이 지구단위기획구역하고 똑같은 건데 그럼 규제가 완화되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150이 200%인데 여기서도 120이 200%는 아니고 여기는 몇 프로. 125야. 근데 학생이 왜 50%야 물어보는 학생이죠. 이 50%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4분의 1이 늘었다는 뜻이잖아요. 40%에서 50%가 됐으니까. 알겠죠. 그럼 내가 세금이 4분의 1이 늘었다. 원래 내가 소득세가 100만원 벌 때 40% 냈어. 근데 내가 100만원 벌 때 50%를 내. 지금 소득세 구간이 50%가 됐어. 그러면 오히려 뭐야. 50%가 드는 게 아니잖아. 전체로 봤을 때 뭐가 든 거야. 40%를 100으로 봤을 때 40%에 25%가 되니까 10%니까 50%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125에 125가 맞는 거지. 그래서 50% 외우셔야 되고. 원래 53 그래서 나머지 지역은 뭡니까. 30%가 되는 거야. 알겠죠. 근데 이제 계획과의 계획 5야. 그 다음에 용적률 완화는 125%가 되는 거지. 그래서 정하는 비율과의 완화에 적용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거 시험에서 꼭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왜 시험에서 법이 바뀌었잖아요. 법이 바뀌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똑같은 게 계속 반복되겠어요 반복 안 되겠어요. 반복 안 되겠죠. 그럼 시험이 잘 나오는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이건 꼭 기억해 놓으시고. 그래서 지정 절차는 똑같이 옛날에 성장관리계획 구역에 지정해서 그냥 성장관리계획으로 보면 되는 거고. 안에서. 또 타당성이에요. 그래서 공법에서 타당성 그러면 전부 다 몇 년이죠. 5년이잖아요. 그래서 5타당하구나. 그래서 5타당하구나. 그래서 5년 동안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단 말이에요. 5타당하구나. 그래서 5년. 타당성 여부를 합니다. 그리고 성장관리계획 구역에서의 어떤 구역을 지정하면. 거기서는 뭐야. 그 성장관리계획에서 기준을 딱 정하죠. 아까 건폐가 용용률 몇 퍼센트. 125% 50% 건물을 어떻게 질하고. 구역 안에 계획을 딱 짜줘요. 그럼 그 짜준 대로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하고 비슷한 친척형이고요. 패턴이 바쳐에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단위계획하고 같이 연결해서 연결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성장관리 강화를 짜고 바로 지구단위계획이 들어갈 수도 있고. 지구단위계획으로 바로 들어갈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성장관리 방안에 맞게 들어가되. 조심하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에도 뭐가 있어요. 성장관리 방안이 있냐. 그렇진 않죠. 그래서 같이 연결해 둬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이 성장관리 방안이 있는 지역에서는 뭐한다. 우리가 개발행위 허가. 개발행위 허가를 받을 때 행위허가 시 심의가 있다 없다. 심의가 없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역시 지구단위계획구역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미 성장관리 방안에서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내용을 같이 포함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심의를 다 했기 때문에 일괄심의를 했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다는 거하고. 그다음에 뭡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완화되는 비율에 대한 것들. 이것들 같이 정리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 사무실이 50%.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뭐야. 25% 이 부분. 이것들 같이 연결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는 아마 가로 놓기로 시험 문제가 나올 겁니다. 알겠죠. 제시하는 중에. 어느 지역을 정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계획관리 원래 40%인데. 10%가 포인트가 더 늘어나는 거고. 이 부분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관리 방안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성장하는 지역으로 올 거 아니에요. 그렇게 정리하시면 어려운 부분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성장관리계획구역까지 봤고요. 그다음에 특수한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개발밀도관리구역에 대한 이야기. 아까 계속 중간중간에 개발밀도관리구역이 등장했었는데. 그 부분 연결해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개발밀도관리구역과 우리가 기반설 부담구역에 대해서 계속 언급했는데. 그 두 가지 비교하는 부분 정리해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